안녕하세요 휴시미TV의 휴시미입니다 질문 중에 어떤 라켓과 러버를 사용하냐 이런 질문이 있어서 제가 쓰는 라켓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켓은 스티가 카보나도 45를 쓰고 있어요 스티가 라켓이고요 카보나도 45 그리고 카보나도를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선수 때부터 계속 카보내 느낌이 많이 안 들어간 그렇다고 하판도 아닌 약간 타격할 때 공이 맞을 때의 울림을 내 손에서 이렇게 맞는 그 느낌을 되게 중요시하면서 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공을 파워로 상대를 뚫겠다 이런 작점보다는 나의 감각으로 내가 최대한 미스 없이 요리조리 탁구 공을 요리해서 치는 그런 느낌을 선호하고 있어서 공이 임팩트 되는 순간에 내 손의 손맛이 되게 중요한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저런 라켓을 되게 많이 사용해보는데 해보다가 스티가에 클리퍼CR을 썼었어요 클리퍼CR 속에 구멍이 뚫려있는 나무 쪽에 그거를 썼었는데 그걸로 선수를 계속했어요 그 라켓은 비싸지도 않아요 다른 비싼 버터플레이 라켓보다 비싸지도 않은데 그때 당시 한 8만원 정도 되는 라켓으로 계속 한 7, 8년을 썼던 것 같아요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그 적당한 앞으로 나감과 손맛, 울림이 좋아가지고 그 라켓을 썼고 그리고 은퇴 이후에 또 이런저런 라켓을 많이 스폰 받아서 써보다가 정착한 게 카보나도인데요 이것도 같은 스티거 계열이고 카보나도인데 예전에 썼던 클리퍼CR보다 조금 더 잘나가요 잘나가는데 되게 잘나가는데 너무 그냥 나가는 라켓이 아니고 손에 맞, 임팩트 될 때 소리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잘 맞았을 때 나는 소리가 엄청 커요 그래서 내가 잘 맞았다 안 맞았다가 정확하게 구분되는 라켓이라고 볼 수 있고 게다가 이제 그 카본이 막 들어간 그런 라켓보다 이렇게 이렇게 막 그냥 막고 떨어지는 속도가 막 되게 현저히 막 빠르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손에서 느낌이 좀 커요 그러니까 손맛이 있는 그런 느낌에서 적당히 나간다 이런 이유로 이 카보나도 45를 쓰고 있고요 중국에서 이제 중국 선수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라켓이에요 네 그리고 러버는 지금 티바의 mxt를 쓰고 있는데요 선수 때는 테너지 05를 썼어요 테너지 05를 썼고 나와서는 이제 생활체육하면서 이라바 저라바를 이제 많이 이제 테스트해서 써보다가 이제 mxt까지 이제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제 mxt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 혼자 그렇게 오래 들지 않았고 네 그렇고 이제 mxp가 되게 이제 많이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일단 제가 mxt를 쓴 이유는 테너지랑 이거를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테너지의 가격의 반 정도의 가격이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테너지를 쓰다가 이걸 써보고 이걸 쓰다 테너지 05 쓰고 또 다시 이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번을 써봤어요 그런데 그 조금 더 테너지를 잡았을 때 그 라바 자체의 가벼운 느낌이 있었어요 테너지가 이제 모든 러버의 기준이 돼서 그거랑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테너지 05를 들었을 때 이 mxt를 쓰고 갈았더니 그 가벼운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을 칠 때 뭐 더 잘 나간다 테너지 05를 들었을 때 이 mxt를 쓰고 갈았더니 그 가벼운 느낌이 있었고 테너지가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 러버 자체가 이 mxt 러버 자체가 조금 딱딱한 감이 있어요 딱딱하다 단단하다 임팩트를 제대로 치면 되게 좋은 볼이 들어간다 커트도 서브도 내가 임팩트를 제대로 쳤을 때 이게 헛도라서 방 뜨지 않고 착 먹어간다 이런 이유로 이 러버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 저는 약간 선수 때부터 단단한 러버를 선호하는 쪽이었어서 테너지도 05를 썼고 러버도 이제 mxt p 나 mx k 뭐 이런거 보다 이제 mxt가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그 뭐랄까요 선수용 같은 임팩트를 제대로 쳐서 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러버여서 mxt 쪽으로 쓰게 되었고 테너지 05 랑 비교했을 때 어 이게 2배 가격을 치고 뭐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고 크게 앞서고 이런 느낌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네 이거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쇼핑플을 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세요 제가 이제 또 뒤에 쇼핑플은 제가 이제 생활체육하면서 한 30종류의 러버도 더 써본 것 같아요 이제 이쪽 저쪽에서 써봐 달라고 러버를 많이 주셔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떤 러버에도 정착을 못하다가 이제 정착을 한게 어 이거 시미트리 시미트리 라는 러버 에어스티가 이거를 쓴지 벌써 한 3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제 이거랑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모리스토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모리스토를 썼을 때 아 가장 이제 민에서 가까운 숏이다 라는 느낌은 정확하게 있는 것 같구요 민에서 가까운 숏 그러니까 기술이 정말 편안하게 잘 들어간다 커트 백드라이브 뭐 기술이 민처럼 많이 구사가 되는 러버가 모리스토다 이렇게 치고 모리스토랑 가까운 러버가 이 시미트리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 모리스토랑 시미트리의 차이는 모리스토는 내가 쳤을 때 그 숏의 맛이 조금 덜 나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이 숏에 착 붙는 착 떨어지는 그 느낌이 조금 덜하고 조금 더 민 러버가 평면 러버스럽게 약간 날아가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그 전에 썼을 때 조금 더 약간의 그 지금은 없는데 엑스텐드 피오 조금 까다로운 러버 썼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손에 맛이 그 숏의 느낌이 강한 걸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이질성이 들어간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리스토보다는 이게 조금 더 맞을 때 숏처럼 착착 이렇게 감겨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이 러버를 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익스랑 그럼 무슨 차이냐 그러면 이제 시미트리는 조금 더 모리스토 평면 러버에 가까운 숏이라고 치면 익스는 조금 더 롱에 가까운 숏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기술을 쓸 때 제가 쓰는 러버는 커트도 많이 줬을 때 이제 평면 라버로 10을 주면 얘는 9 정도까지 줄 수 있고 드라이브도 수핀을 거기서 10까지 줄 수 있으면 얘도 한 7 8 정도까지 줄 수 있고 평면 라바스럽게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쇼핑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익스는 어 커트를 먹는데 어 좀 이렇게 커트 양이 떨어지고 드라이브를 걸면 드라이브가 잘 안 걸리는 조금 더 롱에 가까운 숏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그 익스 사이에 또 미들 미듬 뭐 미들 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러버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쓰는 라켓과 러버 알려드렸어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